여성이라면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질가려움증을 경험한다. 그런데 질가려움증이 생기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질가려움증의 원인을 알아보자. 질가려움증은 감염 및 부인과 질환과 함께 나타나는 증상이다. 심각하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신경을 써서 관리해야 한다. 산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항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합병증이 있는 건 아닌지는 확인해보는 게 좋다. 질가려움증의 5가 지원인 1. 외음염 또는 외음부 자극 외음염 또는 외음부 자극은 질가려움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 비누나 젤 사용으로 인해 해당 부위의 pH 상태가 변형되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 부위 피부는 정말 민감하며 외부작용으로 인해 질을 보호하는 건강한 박테리아의 활동에 변화가 생기기도 한다. 속옷이 축축하거나 운동 후에 땀을 많이 흘리는 옷을 바로 갈아입지 않아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딥 사과식초와 따뜻한 물을 섞은 것으로 질 바깥 부분을 헹구면 가려움증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자극제 사용을 중단하고 자극제 대신 천연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2. 효모감염 질 부위는 칸디다 알비칸스 같은 효모가 과증식하는 것에 취약하다. 질 부위에 서식하는 미생물은 질식물군 변화로 인해 과도하게 증식될 수 있다. 효모감염은 사실 질 가려움증이 생기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이다. 효모감염 2. 있으면 질 분비물이 많이 생기고 소변을 볼 때 따가운 느낌이 들며 심한 악취가 만다. 효모감염은 갑작스러운 호르몬 변화, 영양결핍과 관련이 있다. 티프 로바이오틱스 섭취를 늘리면 질 식물군의 pH 상태 조절에 도움이 된다. 물의 티트리, 에센셜 오일을 섞은 것으로 좌욕을 한다. 3. 피부 병 건선 및 습진 같은 피부질, 환도질 가려움증의 원인일 수 있다. 피부 질환으로 인해 질 가려움증이 생기는 경, 우는 감염으로 인해 질 가려움증이 생기는 경우에 비해 흔하지는 않다. 하지만 피부 질환 병력이 있는 경우 질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다. 보통 피부 질환은 얼굴이나 부피 등의 신체 다른 부위와 관련 있으며, 피부가 붉어지고 발진이 생기며 자극되는 게 특징이다. 질 부위에 나타나는 증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산부인과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치료할 수 있다. 질의 건선을 줄 이기위에 순환 보습제를 바른다. 의사의 조언을 구한 후 그의 감독 하에 질 부위, 에코르티코 스테로이드를 바른다. 4. 성병 질 가려움증이 성병, STD, 때문인지 몰라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성병 때문에 질 가려움증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다. 성병 때문에 질 가려움증이 생기는 경우, 우는 정말 소수이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건강검진을 받아보는 게 좋다. 대부분의 경우 초기 단계에서는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증상이 나타났다면 미루지 말고 병원에 가서 제대로 진단을 받아보아야 한다. 팁 질 뿐, 비물이 과도하게 많이 생기거나 외음부에 자극이 생기거나 붉은 사막이 같은 게 생기면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자. 어떤 경우든 검사를 받아 빨리 발견할수록 더 좋다. 5. 제모 방법 몸에 생긴 털을 제거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다. 하지만 피부가 민, 감하기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는 게 일반적이다. 제모도 질 가려움증이 생기는 인 중 하나일 수 있다. 제모 크림, 왁스나 이와 비슷한 제품은 꽤 자극적이다. 면도날로 면도를 해도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팁 비키니 라인에는 제모 크림을 사용한다. 제모 크림이 비교적 저자극이며 피부 자극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면도날은 재사용하지 않는다. 털을 제거하기 전에 피부에 수분을 먼저 공급해야 한다. 면도날은 재사용하지 않는다. 면도날은 재사용하지 않는다. 면도날은 재사용하지 않는다.